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무가 리아키입니다. 이렇게 음악중심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네, 근데 진짜 두 분의 저희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어떤 계기로 쇼음악중심 무대에 오르게 되셨나요? 저희가 같이 라디오스타를 출연하거든요. 근데 제가 리아 선생님 때 반해요. 춤추는 모습을 보고 저도 반하고 그래서 끝나고 이제 우리 서로 뭐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아이디어가 그때 탄생했고 그리고 이제 음악중심에 이렇게 초대받았을 적에 우리 댄스위드미 아가씨 다시 같이 해보자 라는 이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어쩐지 아니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반응이 엄청 폭발적이거든요. 오늘 무대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가 마이클 잭슨을 오마주해서 퍼포먼스를 좀 준비했고 그리고 둘이 퍼포댄스에도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얼른 만나봐야겠죠. 직접 무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준이과 리아 캠이 다시 선보이는 Year 2020의 댄스위드미 아가씨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모두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주 M차트 1위 후보 NCT 127과 색다른 매력의 펜타곤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안녕 안녕